앵코를 불러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무대를 하고 싶어서 한 곡을 더 하고 갈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봄이랑 여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꽃도 많이 피고 예쁜 풍경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이렇게 저희 무대를 열심히 즐겨주시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대를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캠핑들도 열심히 잘 소화하시고 또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달리기 전에 에너지를 모아야 되잖아요. 제가 소리 질러 하면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화이팅 하는거예요. 알겠죠? 소리 질러! 지금 여러분들이 달리고 오셨기 때문에 날씨도 그렇고 조금 지쳐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마지막 무대니까 힘내셔서 화이팅 하셔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 정규앨범이었던 미스터뱅뱅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